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사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도 남자도 무조건 다 잡고 싶다는 그런 욕심많은 남미세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양육비는 죽어도 포기를 못하니까 딸내미를 데리고 재혼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아들은 남미사람이 아이를 달라는 전남편 아니 이거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원제 나의 재혼을 반대하는 전남편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남편이 저의 재혼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두 사람 재결합할 가능성은 전혀 아예 하나도 없고요 특히 전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진작에 다른 여자와 재혼해가지고 지금은 애 하나 낳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거지 아니 자기는 재혼을 했으면서 나는 오해 안된다는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아 물론 그래요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뭔가 억울하고 그래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바로 고부갈등이었고요 이 사람과 저 사이에 중학생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7살 때 이혼했고 그때부터 제가 쭉 양육을 했죠 그러고보니 거의 10년이 다 됐군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이혼하고 지금까지 양육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또 재혼을 한 여자와 다른 자식을 낳았지만 그래도 저희 딸에게 신경 많이 쓰고 지금도 여전히 자상한 아빠인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젠 뭐 꽤 긴 새벌이 흘러서 그런지 뭐 이젠 뭐 딱히 원망스럽다거나 미운 감정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우리 딸아이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이젠 그냥 뭐랄까 회사 동료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실제로 아이 얘기 외에는 그 어떤 대화도 없었죠 여하튼 그러다가 저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혼 남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이고 저희 딸보다 두 살 오빠죠 물론 제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전남편도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한 번씩 딸 데리고 재혼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툭툭 던지듯 한 마디씩 하긴 했었거든요 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렇잖아 지는 재혼을 했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대충 대꾸하고 말았는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괜찮은데 전남편 자기 혼자만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외관 남자와 한 집에 살게 할 수 없다 바로 이건데요 처음엔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하고 무시를 했는데 이게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 뭐야 저게 맞는 생각인가? 이런 좀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보기에 이 남자 그러니까 새로 만나는 이 남자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아들도 그래 내성적인 성격에 막 얌전하고 되게 바르고 착한 그런 모범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당연히 전남편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남자는 말이다 자기 핏줄이 아닌 이상 2차 성징이 나타난 여자를 여자로밖에 볼 수가 없고 게다가 한 집에 사춘기인 남자아이까지 있는 이 상황을 나는 절대 죽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더라?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라고 하면서요 세상에는 만에 하나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뭐라나 그러면서 재혼을 정할 거면 자기가 딸을 데려가겠다며 아주 격하게 반응하면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하는 저를 남자에 미쳐있는 그런 나쁜 엄마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세래요 아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모독하고 있어요 거기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는 딸 가진 아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자면서 같은 남자의 그런 비하적인 말을 해요 남자는 결국 수컷이니 뭐니 이러면서 스스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만에 하나 아니 십만 번에 하나라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이래요 이 사람 말하는 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그게 뭔 소리냐 당신도 남자 아니냐? 그럼 너도 뭐야 똑같다 이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 또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고 근데 말이다 남자가 부처나 예수 같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크든 적든 반드시 그런 확률이 존재한다 이래요 말 그대로 만에 하나라는 위험 요소라고 하면서 그게 비록 0.00001%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아이의 아빠로서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다라고 해요 그러니 정제혼을 할 거면 아이를 당장 보내라고 하는데 아 기가 막혀 솔직히 이 사람 평소 이렇게 난리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뭔가 황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딸 저랑 둘이 산지가 벌써 10년이야 이제 와가지고 남편에게 전남편에게 보낼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남편의 말이 자꾸만 걸립니다 정말로 딸이가 저희 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하려고 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특히 이걸 저랑 재혼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너무나 충격이고 수치스러워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거의 뭐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보니 의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물론 쓴이가 하는 말처럼 그냥 기우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인과 또 성인에 준하는 남자가 둘이나 있는 공간이 내 딸을 둘 것이냐 이거를 누군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저는 절대 아니오에 걸겠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님 전남편의 말처럼 정말 만에 하나 10만 분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댓글 이건 딸내미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야 만약 아이가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그냥 보내는 게 맞아 뭔 이렇게 혁아 길어 2번 뭐 전남편 말이 살짝 억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딸이 아닌 아들이었다면 이런 걱정 안 했겠죠 새아빠에 새오빠에 아무리 사람이 좋고 성추행이나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래 사람 일이라는 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남편은 부모로서 애초에 그런 싹을 없애버리겠다 이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너는 아니 쓴이는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 바로 내 새끼를 걱정하는 마음인 거 너도 다 알면서 왜 이래요 혹시 양육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럼 결국 돈이네 3번 가끔 뉴스에 내 딸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가했던 새 남편 이런 버러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남미새들이 종종 보이는데 뭐 보니까 쓴이도 바로 그런 남미새의 엄마가 될 것 같아요 2번 그렇게 재혼이 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그 대신 애는 아빠한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 왜 이런 고민을 하죠? 정말 몰라서 물어요? 양육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이는 아니 아빠는 아이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 남미새의 엄마는 돈만 보고 있어 3번 아니 쓴이는 딸내미 데리고 재혼하는 거 아니다 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이런 말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전 남편의 염려 그래요 그 뉘앙스와 단어 선택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그래도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4번 너 뭐예요? 엄마 맞아요? 남자의 미친 거야 뭐야 딸내미 데리고 재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 건 줄 알아? 제가 성피해자 상담을 좀 오래 했었는데 새아빠 성폭력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아니 사촌직원에도 흔한 일인데 지금 장난하시나? 내 장담하는데 그냥 아빠한테 보내가지고 새엄마한테 꾸박받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4번 그렇지 차라리 새엄마한테 눈칫밥 얻어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여자는 남미새라서 그냥 뇌가 굳어버린 것 같아요 5번 뭐? 아니 이 여자는 진짜 멍청한 건가? 비하를 한다고? 아니 지금 이게 뭐고 비하야 그냥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그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존재한다 이거잖아 아니 당신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0%라고 장담할 수 있나? 6번 아니 내 딸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도대체 재혼을 왜 하는 거요? 애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할 것 같은데 남의 남자 두 명 빨래해주고 밥해 먹이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도대체가 아줌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얻는 게 뭐요? 그 재혼 남 돈이 많나? 뭐 딸내미 대학 보내주겠대? 아니면 도움이 써가지고 살림 같은 거 아예 안 해도 되고 자기랑 같이 뭐 골프만 치러 다니면 되는 건가? 어?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밖에서 즐겨 연애만 하라고 전 남편만 진짜 부모가 정상이구만 아니 잠깐만 이거 뭔가 수상한데 야 너 진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거 맞냐? 7번 그래 이 글에서 제일 불쾌한 부분이 뭔지 이제 알겠다 남편처럼 자기도 재혼해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 나는 왜 안 돼? 그래 쓴 이의 이 생각은 나도 100% 이해를 하겠는데요 얼마 만나지도 않았을 남친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 하고 생판 모르는 고등학생 남자아이는 착하고 내성적인 모범생이라고 단정짓는 이 부분 참 어이가 없네 범죄자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님은 뭡니까? 도대체 그 집 아들에 대해 뭘 아세요? 어? 아 물론 모든 남자들이 무조건 예비 범죄자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또 모든 남자들이 2차 성징이 온 낯선 여자랑 갑자기 한 집에서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딸은 남편한테 보내고 양육비를 줘도 재혼할 거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애초에 딸 가진 돌싱을 노렸을지 우리가 알게 뭐야 8번 네? 아니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저기요 미친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아 물론 이 전남편의 발언이 좀 자극적인 건 나도 알겠는데 아주아주 작은 진짜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지우겠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그냥 밖에서 데이트만 하세요 그게 아니면 딸님이 독립하고 성인되고 그때 살림을 합치든가 아니 무슨 이게 남이세야 뭐야 9번 딸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자 두 명과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그게 편하겠냐고요 딸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네요 결혼을 미루든지 아빠한테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10번 그래 뭐 전남편의 발언이 불편하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근데 이거는 부모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야 당사자도 아니고 아이 부모끼리 주고받은 말이니까 더더욱 그런 거지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아빠는 지금 자식 걱정만 하고 있는데 너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애를 주고 재혼하면 되는 건데 그 양육비 꼬박꼬박 받아 쳐먹는 거 이걸 포기 못하니까 이러는 거지 우리가 모를 거라 생각하냐? 정말로? 어 이거 자기 딸의 안정과 인생보다 고작 몇 년 만난 남자의 잠정적 수치스러움이 더 중요한 남이세다 이거군요 아무리 봐도 너는 엄마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여자야 뭐 그렇죠 쓴이 전남편의 발언이 조금 세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니까 약간 오바를 해서라도 나는 다 필요 없고 내 딸의 안정이 제일 중요해 뭐 이런 건데 야 이 아줌마는 뭐를 믿고 이렇게 어 뭐 아닙니다 뭐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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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